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없애라고 미리 알려준 셈인데 검찰은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새해 나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지난해 9월 29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사팀이 들어오기 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중 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전화기를 버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무조건 도망가서 열흘만 버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지검장과 정 실장 사이 얘기가 돼 있다며 병원 입원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시점이 민주당 대선후보선 출 11일 전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부원장이 경선 막바지, 유 전 본부장 체포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과 김부원장에게 수사 정보가 세나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내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일주일 만에 찾아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는데 다른 내막이 있었는지 의혹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